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연준의 비컷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를 또 봤을 때는 막상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내 최대폭까지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경제 지표에는 소프트 지표와 하드 지표가 있는데요. 소프트 지표는 심리, PMI라든지 어제 발표된, 그저께 발표됐죠.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나 기업의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그러한 설문조사식 전망 경제 지표가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 지표들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조금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조금 하드 지표, 소비 지출이라든지 실제로 소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에 약간 변곡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 지표는 조금 기울고 조금 현실 지표, 숫자로 찍히는 하드 지표는 조금 양호하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심리 지표에 조금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또 좋아지고요. 그래서 너무 소비 심리 지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소비 심리 지표는 사실은 고용과 소매 매출, 소비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해서 좀 부정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주목하실 부분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과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 그 차이가 레이버 격차라고 노동시장의 심리 격차죠. 그 부분이 지금 지난달에는 거의 한 16% 정도 갭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12%로 좁혀졌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쪽의 응답이 조금 높아진 거죠.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보다는. 그래서 고용시장은 지금 싣고 있다. 그리고 소비 심리도 약간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심리 자체는 불안감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현실적인 데이터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크게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있을 FOMC를 놓고 사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빅컷이 단행이 됐을 때 일단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두 번 연속으로 빅컷을 진행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불안심리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9월 18일 FOMC에서도 파울 의장이 50BP 빅컷을 하면서 8번 강조했죠. 경기 침체 때문에 빅컷을 한 게 아니다. 아니다. 경제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멘트를 계속 날렸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연준의 조금 연속 빅컷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의아해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연준은 좀 알고 있나? 경기 침체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울 의장의 9월 FOMC의 발언이라든지 또 선언문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빅컷도 가능합니다. 지금 페드워치 시장에서의 선물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약간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5BP를 생각하지만 50BP 인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파울 의장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내년까지 200BP를 인하하는 것을 연준의원들은 지금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 모사인 거죠. 앞에 많이 내리고 뒤에서 적게 내릴 거냐 아니면 균등하게 내릴 거냐 또박또박. 이 부분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용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빨리 내리고 많이 내리고 뒤에 가서 상황을 보면서 나빠지면 또 계속 많이 내리고 나빠지지 않으면 경제가 고용이 나빠지지 않으면 조금 천천히 내리고 이렇게 옵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적게 내리고 경기가 집체되면 조금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50BP, 50BP, 100BP를 내리고 또 12월에도 25BP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125BP 내리고 그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간다든지 주식시장이 너무 허황을 보여서 금융시장이 완화돼서 인플레이션이 없던 인플레이션도 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년에 3번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베이비 컷으로. 그래서 연준의 옵션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월 고용 지표 또 11월에 발표되는 10월 고용 지표와 10월 1일 날 발표되는 10월 4일 날 발표되는 9월 고용 지표. 두 번의 고용 지표가 남았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두 번 내릴 50BP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최종적인 컨트롤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본인들이 자유자재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차라리 초반에 조금 더 금리를 내리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또 스물 컷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당장 다음번 FOMC 때 다시 한번 빅컷이 나온다.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환호하겠죠. 고용 지표가 11월까지 10월 고용 지표까지 그렇게 부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7월 고용 지표, 허리케인 베릴이 치고 나간 7월 고용 지표, 신규 일자리가 8만 4천 건이니까 굉장히 낮게 나왔죠. 낮게 나온 7월 고용 지표가 빠지고 8, 9, 10. 그러니까 11월 초에 발표되는 10월 고용 지표까지 포함한 3개월 평균 고용치가 지금 보는 7월 달 고용 지표가 포함된 3개월 고용 지표보다는 지금 11만 4천 건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1월에 빅컷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 생각이 틀리고 10월, 11월 고용 지표, 그러니까 9월, 10월 고용 지표, 10월 초와 11월 초에 나오는 9월, 10월 고용 지표가 망가진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50이 비 나야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현재 미뤄봤을 때 11월에 아마도 빅컷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연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환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에 이어서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부양책 공개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시사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선호 심리 자체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서도 이번에 중국 측이 공개했던 부양책을 놓고 코로나 이후로 가장 공격적인 부양책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 조정입니다. 부채 쪽에서 부동산 쪽에서 부채가 많이 형성돼서 이걸 삼각해야 하는 의무. 지방정부 부채와 또 지방정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LGFP라고 그러죠. 특수목적법인의 부채, 기업 부채. GDP 대비 지금 중국의 민간 부채가 200%입니다. 이 200%의 어마어마한 GDP 대비 부채를 삼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청년 실업률이 18% 넘는 그런 상태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강력한 부양책을 지금 끄집어냈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기관 투자가와 상장 기업의 자금을 융자해서 8천억 위안을 융자해서 좀 증시 부양까지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육거래를 계속 올랐죠. 그래서 조금 지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인 것만큼은 틀림없고 이거는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고. 하지만 이제 재정정책이 남았습니다. 수주 이내에 아마 재정정책이 또 나오면서 재정정책이나 아니면 서민금융정책 이런 지원정책이 또 나오면서 또 2차 부양책이 계속 나온다면. 일단 부양책으로 인한 중국 경제는 차치하고 중국 증시는 당분간은 조금 호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조금 낙수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을 부양하고 중국 소비 자체를 부양하는 쪽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직접 부양하는 조치에 가까운 그러한 측면에서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나 일본 경제에 그렇게 큰,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그렇게 큰 낙수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중국의 부양책 이후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손을 잡고 함께 올랐던 나날을 보냈는데. 우리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좀 미비할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좀 의존도가 높거나 영향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산업군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지 또 육가 이런 쪽에서 조금 자극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또 소재 이런 쪽이 반짝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그렇게 펀드벤터라는 의미는 조금 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근이나 구리와 같이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설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일본 쪽의 상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케리 청산 사태로 우리 증식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째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에너가 지나치게 빠르게 강세를 가면서 수출 중심의 일본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화 정책의 결과로 환율이 움직이는데 당분간은 일본 BOJ는 환율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가 다시 또 조금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약세로 가면 지금 144엔대이지 않습니까? 다시 또 147엔, 8엔 이렇게 가면 아마도 이제 10월에 금리를 조금 인상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140엔 근처로 이제 에너가 또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아마 10월도 건너뛸 가능성, 금리 인상을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BOJ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지만 금융시장과 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조금 억제하는 선에서 금리를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시장의 이런 불안감들을 의식한 행동일 수 있었다 설명을 주셨고. 자, 일단 이로써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북미 국가들, 캐나다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지준율 인하에 나서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만 조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0월보다는 11월이 좀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계대출, 또 가계부채, 가계신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국보다는 한 템포 느리게. 네, 하지만 뭐 만약에 조금 연준이 확실하게 11월에 50BP를 인하는 것이 조금 유력하다라고 이제 조금 방향성이 잡히면 10월에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25BP 인하로 붙여지면 우리나라는 10월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서 조금 11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연준이 한 200BP 금리를 인하한다, 2%포인트 인하한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은 한 150BP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 인하폭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빅컷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금리 인하는 11월까지 한 차례 또 밀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